네, 우리 휴닝가이의 참가자 이름이 진짜 낯이 있는데 혹시 휴닝가이? 맞습니다. 닮았어. 닮았어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맑고 청순한 에이팅 GIRLS입니다. 애기들이 다 열여덟살들 열여덟살. 아 낙랑시 18세 팀이네. 우리 휴닝가이의 참가자 이름이 진짜 낯이 있는데 혹시 휴닝가이! 맞습니다. 오오오오 아 먼저 네 오빠 휴미카이 네 닮았어 닮았어요 그럼 오빠가 뭔가 조언이라던가 이런걸 해준게 있어요? 오빠 표정 잘쓰잖아 난 약간 표정이나 그런걸로 밀고 가려고 왜 웃어? 아이 잘하지 표정 되게 잘하지 오빠 나한테 못봤잖아 오빠 나한테 응원 말 좀 해줘 야 똑바로 해 정신차려 살아남으려면 잘해야돼 아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잘하잖아 물론 나만큼은 아니지만 수영 미션 슬픈 아 아 아 아 우 아 아 아 so lovely lovely 사랑스러워 난 니가 자꾸만 좋아져 좋아져 without you 입술을 위해 춤 달콤하게 춤 온몸에 넌 힘이 풀려 내 소원을 들어줘요 hey you hey you every day with you 널 보면 내 눈이 감겨서 날같은 넌 나로 해 it's got you